네이트로부터가 마치 영화도 안에 온 것처럼 강렬한 느낌이 드는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3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하게 된 뉴이스트입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쇼타임 뉴이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허트롤의 뉴이스트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블랙의 금막 포인트로 멋지게 돌아왔는데요. 우리 제이아 씨가 우리 기자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대표로 인사를 좀 해볼까요? 네, 굉장히 오늘 떨리는 날인 것 같은데요. 저희 뉴이스트가 3년 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뉴이스트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서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이 저희한테 있어서는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인 것 같은데요. 이 앨범을 시작으로 저희는 많은 분들께 저희 뉴이스트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랜만에 컴백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먼저 포토타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순서는요. 단체 촬영 먼저 하고요. 게임 촬영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 조금만 모여볼까요? 네, 블랙의 골드 포인트 때문에 굉장히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팬들이 그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다섯 남자가 역시 함께해야 이들은 더 찬란하다. 오늘 의상과 찬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자, 이번엔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너무 얌전하게 손을 모으고 계신데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오랜만에. 네. 뭔가 상징이 있는 포즈 같죠? 어후. 네. 자, 가운데 바라보면서 손 한 채도 한번 보여줄까봐요. 많은 러브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온 뉴인스톤입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엔 파이팅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자, 여섯 번째 미니앨범도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앨범이 되길 바라면서. 파이팅! 네, 가운데 보면서 다시 한번 파이팅 해볼게요. 네, 음반 강자로 정말 여러 가지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특별한 상도 받았죠. 뉴이스트 이번 앨범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단체 촬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개인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네, 왼쪽도 한번 바라보고 파이팅 할까요? 네. 파이팅! 네. 네, 손 한트도 한번. 네, 좋습니다. 여기서 단체 촬영은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자, 개인 촬영 ROG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잠시만 무대 뒤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요. 네, 이렇게 해서요. 네, 이렇게 해서요.